네. 제주형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길을 찾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 8월 11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도시재생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홍명환 센터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계속 보도자료나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여전히. 남들 아마 9월, 10월이 바쁘니까 저희들은 좀 한가한 때라도 움직이자 해서 도시 관련해서 공론의장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포럼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시재생이란 단어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번 포럼은 그럼 어떤 취지로 어떤 부분을 기획하셨는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약 한 50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이거에서 몇 가지 좀 효과가 있느냐라는 몇 가지 논란들이 좀 생기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조금 약간 축소의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이런 적적적 변화들은 좀 있는데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는 수도권과는 다른 제주도는 수익성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곳이어서 그럼 우리 제주에서 어떻게 도시를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마중물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지만 좀 더 근본적인 도시 문제를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국의 도시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우리 제주에 어떻게 또 적용하려는지 예를 들어 자동차 도시에서 데자부 도시로 이런 어떤 주제부터 시작해갖고 노후 우리 원도시며 노후 저층 주거지 문제라든지 우리 또 도시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재화가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동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특히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의 어떤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좀 활성화할 건가 뭐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서 이제 뭐 대중교통 이제 BRT까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그 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제 기억에도요 한 지난 20년 30년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도시에 대한 철학 자체가 바뀌어가는 시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제 개발 이제 발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도시 재생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있는 도시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활력을 넘치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좀 많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근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 포럼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번에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나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하는 거죠 예 매주 8월 11일부터 매주 5주째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로는 마지막인가요 네 이번 주가 이제 다섯째여서 뭐 우리 연구원분들이 좀 고생하고 계시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주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자동차 도시에서 대자부 도시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주제였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자부 도시가 뭡니까 대중교통의 대 그 다음에 자전거의 자 그 다음에 보행을 활성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행의 보 약자군요 아마 이게 뭐 80년대 우리 대학 다니셨던 분들은 무슨 대자부 진지 않냐 이런 얘기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줄임말로 대자부 도시로 가자 그 이유는 우리가 뭐 과거 우리도 제주도도 한 50년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농촌 인구가 거의 60%가 넘었는데 지금은 도시 인구가 90%를 넘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구가 이제 도시화 되다 보니까 뭐 주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주차할 곳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너무 밀집되어 있죠 자동차를 또 유지하려고 하니까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아마 500만 원에서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비용이 자동차에 투입되고 있고 또 아파트를 지으려면 또 자동차 주차할 곳이 또 필요하니까 한 년을 주차하려면 약간 건설 비용이 또 한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네요 이게 다 자동차 사실 편리하고 문명의 이기죠 아주 좋은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시가 아주 이제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도 상당하고요 그래서 도시가 이제 밀도가 혼잡해지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까 고민해서 주차장을 그동안 확장하려고 그랬는데 주차장이 적정 주차장 대수가 205%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 전문기관의 정부에서 그러면 이제 40만 대의 주차 면을 적절하게 확보하려면 우리가 80만 면이 필요한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지금 한 40만 명 정도 주차 면이 있는데 앞으로 40만 면을 더 확보하려면 한 면당 예를 들면 5천만 원 정도가 든다면 20조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과연 이렇게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잠정 생각해서 그러면 방법이 뭐냐 대중교통을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좁은 도시에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보행으로 활성화하는 게 이게 결국 이 도시의 이동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사실 다른 외국들은 다 그렇게 해서 풀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조금은 약간 좀 쇄국 정책을 지금 펼쳐서 그렇지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문제 해결 방법들을 좀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한국이 안 되면 우리가 제주에서라도 먼저 좀 도입하고 좀 실현시켜 보는 방법들을 이런 거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로나 주차면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 부분인데 이게 늘리면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의 체감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걸 경험을 해왔고 그렇다면 그 방향성을 자동차를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고 타고 다녔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고통을 주고 있으니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이렇게 해서 대자보도시를 좀 얘기하셨는데 우리 제주가 지금 어떤가요? 사실 우리 제주도 보면 이게 좀 잘 되고 있지는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상당히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걷고 버스도 많이 타고 이용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90년대 이후에 급작스럽게 지금 자동차가 늘게 돼 있죠 늘다 보니까 지금 등록됐으면 60년대 돼 있고 그에 비해서 자동차는 아주 좋아졌는데 그래서 자동차 중심의 도시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제주도가 대중교통은 지금 이용률이 15%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이 보통 한 30%가 넘는데 그런데 또 전세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2000대를 빼버리면 실제 버스의 이용률이 7.5% 정도 확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 최저의 상태이고 그다음 자전거나 보행은 또 어떤가 자전거가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는 15% 이상 되지만 대한민국이 평균 한 4% 정도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게 4%는 고사하고 이제 0.1% 전국 최저 수준이거든요 선생님 저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굉장히 좀 힘들어요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제 자전거 도로나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좀 열악하죠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다고 보니까 우리 집에 가정에 있는 것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자료로 발표한 게 한 8만 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있는데 지금 다 지금 무용지물화되도록 돼 있어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가까운 거리는 차로 모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나 보행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는 이동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번에 좀 얘기도 하셨을 거고 대중교통 나온 김에요. 제주형 brt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관심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brt라는 게 간선 급행 노선 그렇습니다. 간선 급행 버스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좀 잘 활성화하면 대중교통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교통의 가장 어떻게 보면 골격 뼈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간선 급행 버스 즉 brt를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다가 살을 붙여주는 게 자전거나 보행이라든지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요즘 drt라고 그러는데 연계를 시켜줘야지 뼈대와 살이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뼈대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 시스템이 사실은 70년대 그 다음에 민간 운영 체제 사실 우리는 문의는 중공경제지만은 아직도 버스 노선이나 버스의 어떤 품질이나 버스 전용차로 같은 경우도 사실 시청하고 알아둔 약간만 돼 있지 이런 시스템이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외국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검증이 됐듯이 버스 전용차로라든지 간선 급행 버스 체제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번에 주로 나왔고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검토 그 다음에 제도적 검토 그 다음에 경제적 검토까지 전문가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간선 급행 버스 체제가 사실은 이런 말에 말씀드렸지 좀 그렇습니다 좀 짝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국제적인 표준비할 때에 비하면 도리어 좁은 도로에서도 4차선 도로 같은 데서도 충분히 간선 급행 버스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6차선 이상 8차선 이상 큰 도로만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생각하기에 도로가 넓어야지 또 한쪽 차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 않을 건가 싶었는데 4차선 정도에서도 충분하다고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도로라는 개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개념이 없는데 자동차도 한 개 차선 그 다음에 버스도 한 개 차선 자전거도 한 개 차선 보행자도 한 개 차선 이러한 어떤 도로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인데 현재 우리 도로 시스템은 사실은 자동차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인도도 없고 보행로도 없고 자전거도 어떤 전용차로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행이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이 다 불편하니까 결국은 가장 편리한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전문가들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걸 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좀 찾고 제안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원래 조직 개편하면서 자전거팀 같은 경우가 교통과에 만들어져서 사실 도정에서 하고 있는 15분 도시도 다 연계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 사실 밀접하게 여기가 돼 있는데 사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아직은 경험도 부족하고 외국의 사례 수집 같은 것도 좀 덜 해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실 뭐랄까요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있을 때는 구호는 있는데 세부 실행 상황이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사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게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그 요구 상황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교통 얘기하다 다 끝나겠네요 아니 지난 1일에는 컴팩트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요구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인구가 증가를 계속 해왔죠. 인구를 증가하니까 주택도 필요하고 도로도 더 확장해야 되고 사실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만 하는 외곽으로 도시 외곽으로 자꾸 확장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인구가 이제는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줄어들고 있고 또 전출 인구와 전입 인구의 관계에서도 전출 인구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도시를 확장하는 것만이 답인가 과거처럼 그래서 지금은 있는 도시를 잘 활용하고 그중에서도 교통의 어떤 중심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압축적인 도시 재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제주시만이 아니라 시 읍면에 어떤 또 이런 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읍면의 거점들 이런 시나 읍면의 거점 도시들을 또 압축적으로 재생을 하면서 이 시와 읍면에 있는 도시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 개념이 이제 컴팩 네트워크라는 개념이죠. 이게 일본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2018년도에 국토부의 도시 재생 로드맵에 사실 첫 번째로 올라왔던 과제였는데 우리 제주도에는 사실 그동안 이러한 거를 실현하거나 논의되어 붙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이런 방향에 대해서 아마 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도시부서라든지 교통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 관계자분들도 나름대로 큰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잠깐 얘기하면서도 맞는 말인데 하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일본 사례를 드셨는데 일본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세우고 우리라면 이제 성격 급해가지고 빨리 빨리 이거 하고 이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것들을 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들. 답답할 정도로 그런 경우들을 봤는데 사실 이 도시 계획이라는 게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 건데 우리 제주도도 그게 오랜 시간 계획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하기는. 저희들도 이번에 한일연안 해업 시도지 도시재생 담당자들 좀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저희들도 사실 그 얘기 우리 상모나 말씀 꼭 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거기는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면 계획이 보통 8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3, 4년 하거든요. 우리는 빨리 빨리 후딱후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의 변화라는 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벌이고 있는 보통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본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첫 단계인데 마중물 사업이 끝나면 마치 도시재생이 다 된 것이냐 이렇게 그건 상당한 착각이거든요. 그 사이에 또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본의 요즘 여러 가지 우리 오염수 때문에 참 저희들 비판도 많이 하고 사이도 안 좋습니다마는 이런 측면 도시를 긴 노부로 접근하고 꾸준히 바꿔나가고 세태를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모습은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배울 거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본 참 보면 신기한 게 그나라는 내각제잖아요. 총리는 마음에 안 들면 한 1년 만에도 바꾸면서 이런 것들은 아주 길게 그냥 안 바꾸고 가더라고요. 참 신기할 정도로. 거기는 아무래도 섬이어서 그래서 이게 중앙집권 체제보다는 각 지역의 지역별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는 약간 예산만 좀 지원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포럼 마지막 주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번 마지막 포럼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자동차 중심에서 대여부 도시로라든지 노후저층 주거 문제 그다음에 어떤 컴팩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좀 종합 정리해서 향후 우리 제주의 도시 재생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아무래도 이제 계획 도시 재생 계획을 어떻게 활성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계획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것은 결국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인데 이러한 어떤 전문인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려면 사실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도시 재생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버렸는데 예산이 없이 그럼 도시 재생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그것도 우수한 얘기가 돼서. 그건 그림만 그리는 거니까. 그렇죠. 말로만 생생내기뿐이어서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 자리를 우리 행정자들하고 같이 우리 도시 재생 현장 센터에 있는 분 주민들 그다음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자분들 전부 좀 다 모여서 대토론회를 좀 벌여보고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님과 내내 얘기하는 동안에 다 좋은데 저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필요하지만 이게 당장에 필요한가 우선순위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결정에 따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는 많이들 느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을 갖고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센터장님 이거 오늘 20분 동안 할 얘기가 아니었네요. 다음에 한 번 이거 총 정리가 되면 조금 긴 호흡 갖고 저희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이렇게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홍명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